앵커 리포트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불확실성도 높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경기는 그리고 실적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서 엄청나게 돈을 쓰는 섹터가 산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많이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반도체의 소위 말해서 탑티어들이 굉장히 많이 엄청난 돈을 주고 기업을 인수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그런 걸까? 그리고 인수하는 기업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이를 통해서 산업적인 변화를 한번 점검을 해보고자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자막으로도 나오고 있는데요. 반도체 기업들이 왜 M&A에 현재 집중하고 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그림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산업의 주도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들어서 주가가 빠르게 좀 높아지면서 올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상승을 견인했던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의 지수를 견인했던 기업들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비교입니다. 인텔은요.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 여기저기에서 점율 1위를 기록했던 그런 기업인데 참 못 갔어요. 그렇죠? 대신에 AMD가 이렇게 날아갔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인텔을 따라잡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여전히 인텔이 1위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그 점유율을 지금 격차를 빠르게 좀 낮추고 실적도 더 좋아지는 그런 성장률의 측면에서는 AMD가 누가 뭐로 해도 갑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얘기들이 많고요. AMD 같은 경우에는 GPU 쪽에서도 상당히 좀 많은 실적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역할이 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있는데 엔비디아는 GPU 중심으로 상당히 예전에는 게임 쪽에 GPU를 중심으로 그냥 그런 기업이다 했는데 이게 빠르게 산업을 확장을 했죠. AI와 자율주행 쪽으로 그러면서 두뇌 역할을 하는 CPU에서 GPU로 지금 반도체 산업이 넘어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AMD와 그리고 엔비디아가 인텔을 뛰어넘는 주가 흐름을 나타낸 것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가장 좀 눈에 띄던 게 파운드리와 장비입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종목은 삼성전자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TSMC의 3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엄청나게 실적이 잘 나왔고요. 여기에 핵심은 바로 EUV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AMSL입니다. 이 종목 역시 거의 비슷하게 나오면서 미세공정의 핵심이 되고 있는 EUV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AMSL과 그리고 TSMC의 강세가 올 한 해 동안 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메모리 반도체 쪽을 좀 보니까요.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를 좀 살펴봤습니다. 인텔과 좀 비슷합니다. 인텔과 좀 비슷합니다. 많이 올라가지 못했고 생각보다 디램 수요가 많이 나오지 못했던 것도 좀 눈에 띄고 있는데요. 다만 이걸 보셔야 돼요. 올해는 흐름이 주가가 부진했지만 2018년, 2016년부터 꾸준하게 올라왔던 흐름들. 이 흐름들은 이때 아마도 수요가 많았던 것 같다 하면서 미리 먼저 빠르게 올라왔던 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이들은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보다는 수요가 성장세가 크진 않았던 모양이다. 어쨌든 증가는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의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반도체 산업의 주도 기업 중에서 일단 산업의 전화를 시도하는, 바꾸려는 기업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가 대표적이죠. 일단 메모리 반도체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확장을 위해서 파운드리 쪽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TSMC와의 격차를 벌이지는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아쉬운데요. 우리 결론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지금 한창 얘기가 되고 있는 이 탑 기업들 중에서 엔비디아가 ARM, 반도체 설계 회사를 정말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47쪽, 사상 최대 규모의 반도체 빅뱅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합병이 될지 안 될지 중국 쪽의 반대가 크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 이 ARM을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선택을 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AMD 소식도 많았죠. 자일링스라는 기업을 지금 현재 인수한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들 기업이었을까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AMD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두뇌칩에 대한 그런 생산 능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를 했고 실적도 많이 좋았다고 말씀드렸고 자일링스는 FPGA라고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칩을 생산을 하면서 1등 기업이거든요. 이게 뭘까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보기 전에 앞서서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5차와 4차 산업의 핵심 분야를 보면 5G와 연결이 돼 있죠. 5차가 아니라 5G와 4차 산업의 핵심 분야를 보게 된다면 여기서 보면 IoT, 스마트 시티, AI, 커넥티드 카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핵심 분야는 반도체 쪽에서는 바로 데이터 센터와 AI를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보면은 엔비디아의 목표는요. AI입니다. AI 시장에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계속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AMD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전천후 반도체보다는 반도체 칩보다는 데이터 센터라던가 아니면은 인공지능 쪽에 특화된 반도체가 더 많이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흐름은 바로 여기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흐름에서 지금 M&A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밖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게 AI 반도체라는 부분입니다. 엔비디아와 AMD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 중에 두 가지를 꼽으라면 한 가지만 꼽으라면 바로 AI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AI 반도체에 대한 지금 현재 개발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2018년에 지금 리포트를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때부터 많이 얘기가 되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가장 탑은 엔비디아였습니다. AI 반도체를 개발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엔비디아, 인텔, 아이비엠도 있고 AMD도 있고요. 구글도 들어있네요. 그리고 애플도 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도 함께 있으면서 AI 반도체에 대한 집중적인 그런 개발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성숙기와 성장기를 보면은 현재는 성장기로 나타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AI 반도체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보시게 되면은 스마트폰이라던가 노트북, PC보다도 앞으로 이쪽 AI 반도체 시장이 대체해 나갈 것이다. 더 이쪽이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특히 데이터센터에서 연산이나 연산 이외에도 추론이나 학습 쪽이 더 많이 얘기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빠른 연산과 그리고 또 하나가 저전력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열이 많이 나고 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AI 반도체, 맞춤형 반도체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봤는데 온갖 반도체 회사들이 다 뛰어들어서 개발을 했다는 점에서 이런 점에서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의 기업들이 인수가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개발을 계속 하다 보니까 다른 것까지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초정밀화된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데에서는 가장 기술력이 좋은 업체에게 맡겨서 만들어야겠다. 나는 설계만 맡고 다른 건 외주로 주겠다 하면서 TSM 쪽으로 계속 물량이 들어간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와 더불어서 AI 반도체 얘기가 담으면서 파운드리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가장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와 TSMC입니다. 여기에 중심은 EUV 도입입니다. 장비 도입입니다. 그래서 AMSL의 EUV 도입을 SMIC라고 중국 쪽에서 가장 좀 얘기가 되고 있는 이 기업에 안 들어가게 하려고 미국 쪽에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장비 도입을 통해서 미세공정의 최선도주자가 TSMC와 삼성전자고요. 리포트의 자료에 따르면 이 기술의 격차는 2020년에는 어느 정도 삼성전자가 따라잡을 것이라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EUV를 통해서는 10나노 미만에서는 미세공정역에서만 가능한데 이 장비를 가지고 삼성전자와 TSMC가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고요. 현재는 3나노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답니다. 지금 현재 상업할 5나노까지 되고 있고 5나노의 고객사를 받고 있는 게 바로 TSMC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궁금한 점은 기술 격차는 지금 거의 없어졌는데 왜 TSMC를 못 따라잡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도 잠시 후에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반도체 시장에서 집중되고 있는 게 AI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 또 하나가 유연성을 상당히 많이 가진 FPGA라는 이 쪽의 칩을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특징은 뭐냐면요. 일단 딱 반도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설계를 해놓고 현장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로. 그러니까 맞춤형 반도체 AMD에서 얘기하고 있는 맞춤형 반도체의 특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FPGA라는 부분이고 여기에 1등이 바로 자일링스입니다. 그래서 AMD가 자일링스를 인수하게 된 원인이 이건가 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FPGA를 적용해서 또 요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GPU와 CPU와 합쳐져서 어느 정도 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유연성도 있다는 건데요. 합쳐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를 만들었더니 현재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살펴보면은 FPGA가 어디서 많이 쓰이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FPGA 시장의 1등은 자일링스고요. 두 번째가 인텔입니다. 여기가 거의 독과점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일링스의 3분기 실적을 보니까 지금 이제 꾸준하게 비중을 실적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쪽이 보시게 되면 오토모티브, 자동차 쪽, 자율주행 쪽 또 하나가 데이터 센터 그룹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쪽은 비중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 이쪽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와 자율주행의 핵심이 바로 이 FPGA라는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AMD가 자일링스를 인수한 것은 바로 인텔을 겨냥한 것이구나. 여기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유율을 계속 따라잡고 있는데 이것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자일링스를 가져왔고 이 시장도 한번 겨뤄보겠다라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거 보시면 20일 날에 오토파일럿 지금 현재 베타 버전이 제시가 됐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테슬라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여기서 추가된 부분이 교차로에서 자율주행 가능하게 한 부분인데 아직은 잘 안 돼요. 아직은 잘 안 되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자율주행에서는 또 다른 상황들, 경우의 수가 있을 때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거는 기존의 반도체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맞춤형 반도체를 통해서 가능한데 이게 FPGA를 가지고 해결이 가능하다는 부분이고요. 데이터 센터도 학습과 연사를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 양을 늘려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서 역시 이 분야가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데이터 센터 이 부분에서는 자일링스의 주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미국 얘기하고 그러는데 국내 기업과는 어떻게 관계가 있지? 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오늘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4분기에는 그리고 내년에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은 평균 산업, 동종 산업 분야의 성장률보다 더 높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SMC와 기술 경차는 많이 줄였고 거의 없는데 고객사 확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파운드리 업체의 핵심은 애플과 퀄컴이었거든요. 이걸 다 뺏겼었습니다. TSMC가. 그래서 파운드리 업체 기업으로서 성장할 기회를 잃었었는데 이런 데이터 센터와 그리고 AI, 자율주행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핵심이 되고 있는 게 인텔이라든가 지금 현재 AMD라든가 아직까지 협업의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자일링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다만 엔비디아와 AMD가 TSMC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고객사 확보에는 오히려 이런 산업적 변화가 삼성전자에 유리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고객사 확보, 기술 격차를 줄이고 그 다음에 고객사 확보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점들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장이 굉장히 힘들고 미국 증시도 변동성도 크고 우리 증시도 변동성도 크고 지금 현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하락세가 나오고 있지만 이런 산업적 변화의 어떤 흐름을 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흐름을 가장 빨리 타는 방법은 M&A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빅기업들이 지금 이제 M&A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모든 반도체 기업이 아니라는 것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산업의 핵심이 될 만한 기업들을 집중하고 있고요. 우리 쪽에서도 이런 기업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예측과 연산, 데이터, 그리고 AI의 가장 큰 목표가 미래 예측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측의 빅데이터 기업 팔란티르라고 있습니다. 반지의 저항에서 절대 반지 많이 보셨죠? 거기서 얘기가 나오는 고 이름을 따서 그대로 팔란티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종목은 미국에 상장돼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는 변동성이 클 거예요. 테슬라보다 변동성이 클 수도 있겠습니다만 미래 산업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평가는 계속 나타나고 있고 상장도 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봤을 때는 이쪽에 반도체 산업의 변화도 계속 주목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지 판매 수수료 0원 일전 3 산업의 지수 오 discount , 평균시 오